에릭 클래튼의 change the world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사실 실용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보컬로 시작하게 됐었어요. 노래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아노도 치게 되고 점점 그렇게 악기에 관심이 갔는데 에릭 클래튼의 가수를 그 당시 처음 봤었거든요. 앉아서 기타 치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저걸 해야 되겠구나. 바로 느끼고 내가 정말 기타를 쳐야 되겠구나. 노래 뿐만이 아니라 악기를 치면서 진짜 음악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마음을 내가 다 사로잡아야 되겠구나.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콘서트도 갔다 왔는데 정말 제가 표가 없어서 제일 뒤에서 봤거든요. 그런데도 가슴이 울렀습니다. 오디션 때도 이 노래를 불렀었겠네요 한 번쯤은요? 아니요 오디션 때는 안 불렀었고 오디션 때는 다른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불렀 적이 있죠 그래도? 신드홀드는 안 불렀은 것 같아요. 에릭 클래튼 노래 혹시 잘 불러주신 노래 하나 있나요? T.S. 앨리 해븐이라는 노래였거든요. 저 좀 부탁드릴게요. 신나가 치면서 해도 될까요? 부탁드릴게요 정혜 씨. 사실 이런 기타만 있으면은 이게 노래방 기계거든요. 쭉쭉 나와요. 이따가 좀 보여주세요 그럼. 그럼요 다 나와서 그럼요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와, 멋있다. 와, 너무 멋있다. 빠져든다, 그냥.